아 확실한 것은 진영이나 수광 둘중에 한 명에서 꼴등 하잖아요 확실한 한복입니다 컨딩을 하고 유리하는 거니까 나 인간을 진짜 컨닝하지 말자 반칙 반칙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본 게 아니라 흘끗 스쳐 지나갔어 안 봤어 스쳐 지나갔으니까 5초 합시다 10초 10초 있다가 알겠습니다 지금 한숨 내셨다 지금 함수할게요 시작 뺏기면 감점해 주십시오 아 뺏기면 아니다 컨닝하면 뭐야 이게 야 진짜 인간적으로 보지 마라 진짜로 진짜? 아 대출 아 진짜 수령 잘하네 아 틀렸대요 아 나 마지막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아 저 아 근데 잘 만들었다 이거 나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끝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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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출 일단 2등으로 했어요 저한테 했어요 어 한 거 안 했어요 윤기 형? 윤기 형 틀렸어 아직 아 대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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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슬이야 하하하하 아까 제일 먼저 나왔던 건 아닌가요? 자 여러분 영혼의 대결입니다 진 그리고 슈가 두 개 제가 보기엔 협동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둘 다 점수가 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반칙행위 한 사람들을 감점해야 돼요 안 돼 야 그럼 안 돼 아니 근데 반칙한 사람들은 이거는 청산해야 됩니다 야 어디야 어디야? 풀 풀 못 찾아서 아직도? 이런 불공평한 사회 나는 원치야 너네가 들어온 방탄소년단이야 나도 진짜 컨이 아닐 줄 알아요 미팅했습니다 내 뒤에서 치약을 했어 하하하하 다시 못 튀어나왔습니다 하나 하나 뭐야 하나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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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틀을 해도 못 잊는다니까 여러분 어디 어디 우산 오오오오오오 됐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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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해 자자 일단 제출하고 오시고 잠깐만 채점을 이쪽으로 산다고요 어디 틀린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육이 형이 너무 귀엽냐 현재까지 스코어는 나쁘진 않은데 하하하하 좋아 나오자고 좋아 강화 게임으로 시작 제발 보여라 이거 좀 달라 보이죠 진이 형 우리가 합세할까요? 할까? 야 너 우린 살아야 돼 너 뭐 뭐 했냐? 나 여기 바닥 바닥 야 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더 합세야 야 너 이거 사는 거 없냐? 야 야 야 씨 하하하하 야 야 민육이 하나도 못 찾아놓고 나랑 합세해야 돼 와우 자 끝났습니다 야 쟤 내 건 두 개 공짜로 가져갔다니까 하나 가져갔어요 하나 어? 어? 슈가? 에이 에이 에어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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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줘야지 아 슈가 4점입니다 진이 형이 그러면 2점 2점이고 아니 컴링하던 분들이 왜 이러실까 진짜 지금 찾은 거 없으니까 내 찾은 거 많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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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반칙형이 한 사람들을 감점해야 돼요 하나 가져갔어요 하나 하나 That's suspicious That's weird 설칙은 공포의 방탈출 와아 이 방탈출의 인원은 2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울고 치고받고 싸우라 아니 아니 등을 돌리고 발견을 하셔서 아 제발 제발 진사랍니다 양복광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요 당연하지 자 양복광은 타팀 통화하면서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양복광은 타팀 통화하면서 쓸 수 있잖아요 보험하면서 쓸 수 있어요 보험 들을 하는데 사고 났는데 보험 모습이 너무 억울해 자 안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어 완전 빠져요 빠져요 와 대박이다 제발 와 제발 나 빠져요 나 빠져요 아 나 빠져요 아 놀라요 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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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발 제발 제발요 아 형이 당신대 이거에요? 아니야 나 벌칙 받아야 돼 아니야 안 넘친 거 제발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너 양복고 있냐 어 이쪽 나도 있잖아 아 아 아 형 전 아직도 VR에 못 봐서 나온 거 같아요 지금 그래? 그럼 태용이 너 한번 형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할래 너 먼저 결정해 형 형 형 형 너의 의견을 딸게 아니면 여기 Euch이가 여기로 가시나 야 형아 야 야 형아 나 양복고를 쓰겠습니다 아니 형아 아니 지금 형 중에서 저요 진짜 저요 이제 둘 중도 되잖아요 근데 태용이가 너무 귀엽더라고 아 진짜 진짜 죽을 거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거 하면 진짜 네 무서운 거 못한 사람 그럼 B씨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나머지 5명 중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선택권을요? 아니 내가 그냥 빛빛을 선택할까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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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소리야 용기야 자 이렇게 다섯 명 중에 한 명 고르면 돼 이렇게 아킹이가 고르는 거야? 어 너가 여기 저 얘기해도 돼요? 어 해 해 해 저는 진영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둘이 갑니다 가세요 우리 둘이 들어가세요 아니 진영이 아까 너를 계속 고르라고 하던데 너? 와 진짜 우와 플래시백 형 세영 굳이 할 수 없는 거 우리끼리 엔 어 플래시백 자 매일 좋다 엔 유럽의 ㅡㅡ깅 렛츠니 자 매일 좋다 형 저 계속 쓸게요 써 써 써 자 형 떴어요? 어 나 썼어 호박 아니야 호박 나 진짜 아니야 가자 내가 아 진짜 제발 진영 x2 진영? 아저씨가 들어가고 싶어. 아. 저는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들어갑시다 한 건데. 전기가 재밌다. 그렇게 해야 돼요? 이거 웃으시고 들어갑시다. 아싸 야 영생품이네 와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나는 오늘 정확한 배신감을 생각해야 돼 아싸 나는 이런 불평등한 배신을 원치 않습니다 벌칙을 누가 하는 건가요? 나는? 이겨도 맨날 내가 당했을 거야 MC 보고도 내가 맨날 벌칙 당했을 거야 야 나는 MC도 보고 형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어딘가 해가 지고 있긴 하겠네요 원칭에 사람 찍는 것 같고 자 시간! 자 그러면 싹 걸고 한번 하실까요? 어? 싹? 일단 장기장 하기 전에 일단 좀 드세요 그냥 지민아 어떻게 네가 안 드겠니? 1종 1, 2, 3 후! 2종 1, 2, 3 후! 3종 1, 2, 3 후! 다 똑같잖아 나는 지금 뭐 똑같잖아. 우와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됐다. 자, 1조 1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됐다. 갑질 만해. 감사합니다. 야, 정국 남준아. 애교 1조 1. 하나 둘 셋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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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야, 남준아. 제일 잘했다, 잘 잘했어. 아, 남준이 형 거기에 굴복했다고. 자본주의 패. 어,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구나. 지금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많이 하던데. 이런 거. 자. 위버스 샵에서 QR코드 스캔하고 엠블럼 캐시를 받으세요. 네. 저희가 나눠드렸던 메뉴판 보이시죠? 네. 네. 자, 메뉴판을 보시면 상단에 있는 쭉 그 대부분의 음식들은 실제 여기 호텔 금 서비스 음식이고요. 오, 이 가격이라고? 샐러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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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하다가 15만원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, 이거? 진짜 안 이렇게 해서 했어. 었어? 내 소리야 형 나와 판독해 오 잠깐만 야 이거는 센티미터 센티미터 한 번 더 하죠 신의 판독은 아 이게 안되잖아 이게 이게 지금 제이형 어떻게 올거야 제이형 넌 축복받는거다 진짜로 하나 둘 셋 제이형 제이형 아 아 진짜 애매하네 어 이건 B인데 아 너 너는 야 인마 인가응보야 인가응보야 야 아 나 이거 진짜 못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? 감독님 점이 예쁜데요? 오른 코가 예쁜데요? 눈을 감으면 보이는거죠 근데 오늘 감독님 코가 이쁜데 어? 말 되네 이거 지금 눈을 감는데 뭐하고 있어요 아 지금 너무 예쁜 감독님 코가 보입니다 오케이 이거 인정 아 저도 하나 사고싶다 부동산을 구한다는게 쉽지가 않아 아 설나라만 생각나는것은 하나 둘 셋 용돈 왜 나는 용돈이 생각나지? 야 이 속세에 찌댓 녀석아 너무 안좋아 너무 안좋아 야 거의 예금 금리인데 이 정도면? 아무튼 우주 우주 대스타가 되는게 그 왜냐하면 각자의 목표가 있으니까 사는 왕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 그런거 아버지한테 판문한거야 그래 너가 상남이니까 너가 이제 이끌어라 상남은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한 아 알고보니까 이 행선에도 약간 부정부패와 부정부패와 그런것들이 있어서 저것쯤 치고 나오지 마세요 좀 그런것쯤 나온것이지 개혁을 위해서 아 그 다음은 가장 장벌이 잘 굴리는 멤버야 아 이건 딱 정해져있지 직접 말씀하셨나요? 하나 둘 셋 그쵸 그쵸 잔머리라기보다는 인생을 사는 법을 안다 뭐 뭐 대표 전 절대 아니고 저는 이 퍼즐을 맞추면서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윤계영 뭐 백의민족이라 그냥 미안해요 그거 좀 미안해요 내 힌트를 찾았어 아니 왜 아니 왜 그 문장들 딴거 다 해석을 하면서 백의민족을 왜 해석을 안 답이 없어요 형 백의민족이 없잖아요 형 그냥 가세요 이제 아니야 정답하고 드시죠 이제 이제 형 형은 그냥 별로 안 하셨는데 형이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 다 그냥 가봐 억울한 쪽으로 해주고 그래서 그리고 그래 가봐 얘기한거 유니타이사 유니티사의 옥은 오픈인 그쵸 수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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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